9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직장을 갈 건지 말 건지 이 학교를 갈 건지 말 건지 지금 이 시점에 집을 살 건지 말 건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에 선택하는 것은 바로 양자택일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갈등도 일어나고 또 감사도 되어지고 또 후회도 되어지는 이러한 엇갈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이 보면 아당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던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이 들어가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양자택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순종할 건지 아니면 마귀가 시키면서 흑암이 존재하는 이 선택을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영육에 성장되어지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또 아리마데 요셉의 양자택일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길이 남는 언약적 기념비로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서울원을 택한 빌라도입니다.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의결 기간인 사내들인 기간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온갖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쓰고 있는 이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 이들은 신속모독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사형이 집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로마법 사형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고소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손동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한다.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또 이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사형에 처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그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양심과 법적인 근거로도 알았으면서 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마가복음 15장 15전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겨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어지면 제수인 한 사람을 놓여주는데 여기에 따라서 바나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받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살려라 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기록해져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24전에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 아니 너희가 당하라 하며 손을 어렵게 씻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빌라도는 서로를 택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또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는 요령과 또 압박에 밀려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계속해서 이 빌라도의 선택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 속에 이렇게 쓰임받았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라도는 이후의 삶이 그렇다면 평탄한 삶을 살았냐?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대학살로부터 인하여서 로마애로부터 이렇게 소환 명령을 받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이렇게 선택한 이 유다 민족은 또 어떻게 되어졌냐? 마태복음 27장 25제를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AD 70년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끝없이 방황하면서 수많은 그 동족이 학살당하는 이 비극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올리는 기한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론을 택한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43절에 보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예원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아리마데 요셉은 존경받는 공예원으로 또 굉장한 부자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사람을 두려워했어. 내가 예수의 제자이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하였 믿음이 연약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과 그것을 모든 과정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이 아리마데 요셉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의 심문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나오는 모세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당대 최상 최고의 스펙을 거절하고 우선순위 나의 모든 모세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요. 최고의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론내고 고난, 고통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게 바로 영원한 상급이다라는 본론 인생 속에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가 시신을 싸서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사실 이 장례는 이미 예언된 성취된 바로 말씀인데요. 이사야 53년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장사되어지는 그 모든 가정은 이미 이사야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보여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시체를 장사하여 부활을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아리마드 장사의 사건입니다. 아리마드 요셉은 언약 성취하는 쪽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언약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는요 내 희생이 따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는요 고통이 따르고 아픔도 따르고 부담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졌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영적 본론을 선택하는 복음적 선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냐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사람의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 욕심에 또 인정욕구에 밀려서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도 망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사피라 시기와 질투와 거짓으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가족이라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결단하며 순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운동하신 토마스 왓슨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가짜 송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남산까지는 가지만 갈보리까지는 못 간다. 가짜는 권한의 현장에 가면 발뺌하고 힘들면 내려놓고 희생을 싫어하고 되돌아갑니다. 갈보리 상황은 어려움이 올 때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그래서 위험이 올 때 힘들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내 연약함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갈보리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문 속에서 우상 앞에 또 제사 지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 환경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타나는 올바른 선택 권력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택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육신적 눈앞에 소론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아리마드의 요셉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성취에 또 이 현장에 쓰임받는 본론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다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속에서 소론을 택한 빌라도가 아니라 언약 송치의 본론을 택한 아리마드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한 주간 필리핀의 멀티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프 아버지 하나님의 민도르 우려 캠프 안티폴로 캠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란 캠프 현장까지 하나님 보금이 선포될 때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조주가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교 현장과 캠프팀들 위해 성량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에 예수가 모든 문제를 가시는 크리스토의심을 전파되어 영적 포롬이 되는 가정보금화에 권력존대의 장막타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우 송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속에 치유와 회복의 광선이 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원에 또 성교하는 모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랩런트들부터 모든 송도님들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사 기어룩한 예배자로 전도자의 삶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두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